빨리 만나보고 싶어. 어? 바로? 이렇게 등장한다고? 와 진짜. 대단하다. 야 야. 아 미생. 미치겠다. 지금 가요? 내려가면 돼요? 수빈아! 유수빈! 왔을까? 수빈아! 유수빈! 네! 네! 수빈아 우리 여기 기다리고 있다. 뛰어오고 있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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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입니다. 밝다. 일단 자리 가운데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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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갈게요. 아니 지금 많이 꺼져요. 미치겠어요. 괜찮아 괜찮아. 우리 다 식도해야지. 편안하게. 네. 방송에 잘 맞는 또라이. 유수빈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집사부 일. 세! 집사부 일. 세! 네! 두 번에. 두 번에. 두 번에. 두 번에. 이렇게 좀 어두침침하게 입고 왔어요. 이제 약간 신입사원 느낌으로. 아.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. 아 신입사원. 왔습니다. 아 근데 우리가 우리 영상을 오랫동안 봐서 그런지. 아니 긴장뿌라 긴장. 긴장뿌라. 야 저기. 이야. 우리가 이 영상을 안 보고 유수빈 씨를 봤으면 좀 뭔가 약간 우리도 좀 약간 어색하고. 어색할 수 있었는데. 어떤 친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좀 약간 궁금하고 있을 텐데. 이 영상을 보고 보니까 반가워야 돼요. 맞아 맞아. 어. 아직 말이 안 들려요. 말이 안 들려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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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.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제작진들 그리고 우리 포함해서 박수 한번 줍시다. 힘내라 힘. 더 싫어. 더 싫어. 더 싫어. 더 싫어. 더 싫어. 더 싫어. 야야. 야야 야야. 얘는 힘이 나간다. 왜 그래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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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길을 다뤄줬어. 도와주는 거 맞지. 도와주는 거 맞지. 도와주는 거지. 도와주는 거지.